신경학생대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풍성하며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십발의 신경학생대에 공장을 맡고 있는 대병식 아수십사입니다. 오늘 좋은 날씨를 주시고 오늘도 많은 참가주의 참석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장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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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프랑스 고양이 한국의 교수지에 대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제출해 드리는arina입니다. 저는 사실 한국어로서 공부한 상상에 대한 공부가 있고 나중에 하나님의 확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행복해집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기 사람들 밀양에서 삼문계에서 왔습니다. 여기 삼문계에 성경을 안수었는데 지금 11년째 오고 있습니다. 여기 대회가 입상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항상 하라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데 의의를 두고 평상시에 일할 때나 생활할 때나 항상 암송하는 게 좋아서 항상 암송하고 있습니다. 이 삼문계 암송을 통하여 이 삼문계가 많이 발전되고 하라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반교회에 주목스러워 공기고 있는 김재환 국사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 암송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영원들이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정말 말씀 안 해서 성경 암송 대회를 위해서 말씀도 많이 외우고 했지만 오늘 그날이 되니까 굉장히 긴장되고 떨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은혜롭게 우리 서민교회를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1등 하고 싶습니다. 1등을 못 하더라도 언제나 영원히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는 암송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민교회 화이팅! 1등 하고 싶습니다. 2등 Radar 2등으로 3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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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암성한 말씀은요 상탈려고 암성했던 것도 아니고 개회당하려고 암성했던 건 아니고 한편을 사랑할 때 사탄을 이겨놓은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건물이 드시기 바랍니다 채점 기준하고 단점 기준 이런 게 다 주보에 나와있습니다 아이를 보고 너 잘했는데 물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의 심령에 새겨진 말씀은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꼭 기억하시고 진한 주인공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니니 다시는 내게가 지지 않을 것입니다. 2장 1절에 쓰신 통제의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노래는 내 영광이 되니니 다시는 내 영광이 되니깐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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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으로 가십니다. 축하합니다. 부산 내석회의 오로기 부산 성북회의 오로기수 부산의 탭실 공원하십니다. 부산 성북회의 오로기 부산 성북회의 오로기수 부산 성북회의 virgen 부산이 부 spoiled 부산이 부어진다. 축하합니다. 무산성북회의 오로기수 부산 성북회의 부산성북회의 부산 성북회의 부산 Sant 축하합니다 기사님의 소속도의 이 기사입니다 매우 oluyor 기사님의 소속도의무 기사는 MWii…. 기사님의 소속도의 소속도의 GBA 모델입니다 대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선교회의 소중한 홍의 대영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선교회의 이역지 대영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ła옥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선교회에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선교회 요? 이렇게 그다음에 Bet가가왔을 때 두 번째 선교회에 세 번째 선교회에 우산선무외 우산선무외 군렉 favour 먼저 우산선무외 themed 대응을 받습니다 축하합니다 의경연 총합 3위 내 선물의 내용은 맞습니다 축하합니다